일본 식당이에요. 일본 식당이에요. 보통 일식집이라고 해요. 일본 식당을 먹으러 일본 식당에 갈 거예요. 아, 네, 네. 다음. 한국 식당은 최근에 맞아요? 최근에 한국 식당에... 중국은 뭐예요? 중국은 가봤어요. 아, 가봤어요? 중국은 가봤어요. 네. 또이 몬... 중국 식당을 중화해요. 중국은 중국 식당을 중화해요? 네. 네, 네. 맞아요. 그러면 베트남에서 중국 식당을 야항 중화 이래요? 네, 야항 중화. 야항 중국 안하고? 아니, 야항 중화 또는 야항 화. 야항 화. 아, 그렇게 얘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도 중국 식당. 그냥 우린 중국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국집. 근데 이거 중국집은 약간 한국 스타일이 된 거예요. 오리지널 중국 음식 아니고 옛날에 한국에 중국 사람들 한국에 많이 살았는데 그 약간 한국... 그 중국 사람이 한국에서 하는 중국 음식 중국집. 중국집. 네, 중국집 많잖아요. 네, 그냥 우리는 보통 중국집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항 중화. 네, 중국집. 나는... 친구하고... 네, 친구하고... 만두 먹으러 중국집에... 중국 중화요리 식당에 가고 싶어요. баз이네요. 뭐에요? 뭐에요? 아니요, 뭐에요? 소종. 보통? 소종. 소종. acknowledging. 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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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중국과... 중국 식당에... 저는 중국식당에 친구를 초청하러 먹어요. 만두 먹으러 초청하고 싶어요. 다음 여러분, 여러분. 당신들. 여러분은 프랑스 식당. 오늘 프랑스 식당에 가고 싶어요? 네, 가고 싶어요. 다음 여러분은 이곳에 계신 곳이 있나요? 이곳은 이탈리아 식당. 네, 이탈리아 식당. 여기, 여기. 이 식당. 이 이탈리아 식당은 식당의 주소가 주소를 알아요? 네, 오케이, 띠아찌. 주소. 네, 네. 한국어 볼게요. 오늘은 우리가 스시를 먹으러 일본 레스토랑에 갈 거야. 홈라이 중타 세이리니한 수시. 네, 네. 홈라이. 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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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스시. 최근에 한국 레스토랑에 가본 적 있어? 강댕이, 야한, 한국, 강댕이, 쥐어. 오케이. 나는 친구들을 중국 레스토랑으로 띠아찌 먹으러 초대하고 싶어. 조금 이상한데? 이걸 fiance suite 후би? 조금 이상те 부르기. 좀 막例えば, 나는 너 include spring회에 File 터 저는 한국어로dy청에 pool. 생각 2015 오이 궁금합니다. よう Morris Cafe의ή mieliautotic. 주문하는 zooming. 오늘 프랑스 레스토랑에 가고 싶은가요? 오늘 이탈리아 레스토랑의 주소를 아세요? 이탈리아 레스토랑의 주소를 아세요? 이탈리아 레스토랑의 주소를 아세요? 이탈리아 레스토랑의 주소를 아세요? 주말에 도서관에 책을 이끌어 주말에 도서관에 가는 것을 좋아해요 책 읽으러 도서관 가는 것을 좋아해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궁토의 통틴 주안 프로젝트? 네 이 프로젝트를 위해 통틴? 정보 정보 정보는 잘 듣고 잘 듣고 잘 듣고 잘 듣고 네 네 궁토의 나랑 같이 도서관에 가는 것 좋아? 아니요. 도서관에 도서관에 도서관 가는 거 즐겨? 가세요. 나랑 같이. 꿈 떠 있는 나랑 같이? 나와 함께 프로젝트를 위한 정보를 찾으러 도서관에 가요. 갑시다. 이거네요. 네. 네. 맘 다 등디 두균의 공소 날씨요. 맘 다 등디 두균 오 단포 날씨오. 다 등디 두균. 가본 적 있어? 이거나? 나 이 도시에 도서관에 가본 적 있어? 네. 가봤어요. 가봤니? 응. 등라 경험 한 적 있어? 등라 왔어? 네. 먹고 봤어? 네. 네. 등디 가봤어? 네. 등 안 먹고 봤어? 네. 네. 오늘은 날씨가 맘 메 뭐예요? 맘 메? 맘 메? 시원. 시원. 그러니까 도서관에 갈래? 네 맞아요 초대하다 너를 초대하고 싶어 유튜브인데 같이 가고 싶어 이거네요 네 맞아요 함께 공부하러 도서관에 같이 가고 싶어 너랑 초대하고 이건 좀 이상해 그냥 너 나랑 도서관에 같이 갈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아요 초대하고 이상해 초대하고 싶어 이상해 그냥 나랑 도서관에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말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걸 좋아해 또이... 도서관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면 나와 함께 도서관에 가자 네 그리고 도서관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면 나와 함께 도서관에 가자 저는...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에 가고 싶어 도서관에 가고 싶어 이 도시의 도서관에 가본 적 있어? 이 도시의 도시의 도서관에 가본 적 있어? 이 도시의 도서관에 가본 적 있어?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도서관에 가서 좀 시간을 보내자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이 도시의 도시의 도서관에 가본 적 있어? 도서관에 가본 적 있어? igne Catherine Wh кни아pool 띠 라 는 무슨 뜻 이에요 네 띠 라 띠 라 아 나가 와요 나가다 네 나가다 아 그럼 안 오이 띠 라 코이 홈 로이 아 내가 일하는 것 이에요 이 분은 방에 응 응anka 왔어요 방에서 나가요 네اضル 나가와서 띠 라 요리 이거는 중 kal ai 우리는 밖으로 나가죠 공기가 시원해요. 공기가 시원하는 것은 시원한 공기를 감상해요. 공기를 마셔요. 해결 their mesa은 세계에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bound 포인시운송 preserve 자유의 테딩ге 네 회의 테딩요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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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밖으로 나가서 주변. 하이 릴라 꼬이냐. 이거 꼬이가 밖이에요? 하이 릴라 꼬이냐. 낙아빠. 릴라 밖에 나가서 깜빡 대조의 성관 주변 세계를 둘러보자. 릴라 꼬이냐. 낙아빠. 릴라 꼬이냐. 밖으로 나가야 해요. 할 필요가 있어요. 히우양 기정은 훌륭해요 너무 피곤해서 정말 피곤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밖으로 나가서 휴식을 취해야 해요 저는 한파이디랑 오이 바투지안 등로롱 등로롱 안아이세리라 송토이 등은 하지마 아니에요 등로롱 걱정하지마 너는 릴라 송토이 그는 그는 인식 나갈거야 송토이 그는 방에서 나갔어 저희는 밖으로 나가서 신선한 동기를 마시며 즐겨보자 등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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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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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 낙가소 밖으로 나가소 눈 집 밖으로 나가서 주변 세계를 탐험하자 탐험하자가 관 탐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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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험 주변 뭐라고 했죠? 주변 전 전 전 노 전 노 전 이 이 이 시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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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방able 시집중 1분 남았는데 이거 띠... 띠 바오는 무슨 뜻이에요? 띠 바오 랍 건너다? 띠 바오 랍 띠 바오 안으로 들어가다 띠 바오 안으로 바오가 안쪽이에요?